1. 22 요인 배치에서 A 곱하기 비교 작용이 효과는? 4. 90 2.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5대의 기계에서 부적합품 여부의 동일성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적합품이면 0, 부적합품이면 1의 값을 주기로 하고, 5대의 기계에서 각각 200개씩의 제품을 만들어 부적합품을 만들어 부적합품 여부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산 분석표의 일부 자료를 얻었다. 기계 간의 부적합품 여부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산 분석표의 일부 자료를 얻었다. 4. 기계 간의 부적합품율에 서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가설 검정을 실시했을 때 판정 기준으로 맞는 것은? 4. F0F 0.95이므로 5%의 위험률로 기계 간의 부적합품율에 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품질 특성을 3가지 형태로 구분할 때 관련 없는 것은? 2. 망중 특성 4. AS 직교 배열표를 이용하여 관심이 있는 요인효과들의 배치가 표와 같다. 실험번호 3번의 실험 조건으로 맞는 것은? 3. A0B1C0D1 5. 모수 요인 A, 별량 요인 B의 수준수가 각각 L, M이고 반복수가 아래인 이 요인 실험에서 요인 A의 평균 제곱의 기략값은? 4. 6. 다음에 1요인 분산 분석표에 의하여 구한 검정 통계량 F0의 값은 약 얼마인가? 1. 4.45 7. 요인 A의 수준수는 5. 요인 B의 수준수는 4이며 모든 수준 조합에서 3회씩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로 교우작용은 무시할 수 있었다. 두 요인의 수준 조합에서의 분산 추정을 위한 유효 반복수는 얼마인가? 3. 7.5 8. 다음은 1요인 실험에 의해 얻어진 베이터이다. 오차의 제곱함은 약 얼마인가? 4. 1806 9. 다음에 두 선형식은 대비의 조건을 만족하고 C1C1 플러스 C2C2 플러스 C1C1형이 성립될 때 L1, L2는 서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1. 직교 10. 두 변수 X, Y 간의 다음의 데이터가 얻어졌다. 단순 회기식을 적용할 때 회기에 의하여 설명되는 제곱함 SR을 구하면 3. 25.6 12. 실험 분석 결과의 해석과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실험 결과로부터 최적 조건이 얻어지면 확인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12. 교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다른 환경 내의 실험 횟수는 적게 하도록 고안되었다. 13. 요인수가 3개인 반복이 있는 3요인 실험에서 요인의 수준수를 각각 L, M, N이고 반복수가 R이다. A, B요인은 모수이고 C요인이 변양일 때 평균 제곱의 기대값 1을 구하는 식으로 만든 것은? 2. 14. L27의 직교 배열표에 있어서 배치된 요인수가 10개일 때 오차의 자유도는? 1. 6. 15. 반복이 없는 2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표에서 에 들어갈 식은? 4. 시그마 2 플러스 5 시그마 2B 16. A1 수준에 속해 있는 B1과 A2 수준에 속해 있는 B1은 동일한 것이 아닌 실험 설계법은? 2. 지분 실험법 17. A, B, C3요인 라틴 반격 실험에서 분산 분석 후에 추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8. 일부 실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고차의 교호작용이 존재하면 용이해진다. 19. 일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에서 데이터의 구조모형은 CJ재뮤 플러스 I 플러스 2로 표시될 때 의의 가정이 아닌 것은? 1. 비정규성 의인에 따르지 않는다. 20. 1차 단위가 이런 미치인 반일분할법의 특징 중 틀린 것은? 3. 1차 단위 오차는 A이고 2차 단위 오차는 2다. 21. F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2. 그림은 루트의 평균치를 보증하는 계량 규준형 이래 샘플링 검사를 설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측성 P가 망배 특성의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23. A, B 두 개의 천칭으로 같은 물건을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편차 제곱합을 구하였더니 SA는 0.04, SB는 0.24로 나타났다. 천칭 A는 5에 천칭 B는 7에 측정한 결과였다면 유의 수준 5%로 두 천칭 A, B 간의 정밀도에 차이가 있는가? 9.20, F0.975는 6.23이다. 3. 차이가 있다. 구할 수 없다. 24.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제2부 고린노트 한계품질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사용되는 한계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한계품질은 생산자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25.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확률은 같다고 알려졌다. 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자유도는 전체 조사한 아이들의 수에서 1을 뺀 수이다. 26. 공정평균 부적합품율 0.05, 시료의 크기 200일 때 3시그마 관리한 개를 사용하는 피관리도의 UCL과 LCL을 구한 것으로 맞는 것은? 3. UCL은 0.096이, LCL은 0.0038. 27. 포화송 분포를 하는 어떤 난루부터 30개의 시료를 추출하여 조사하였더니 부적합품율은 5%임이 밝혀졌다.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일 때 2. 야시 합격할 확률은 약 얼마인가? 3. 0.89, 28. 공정평균이 10이고 모표준 편차가 1인 공정을 관리도록 평균치 변화를 관리할 때 검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2. 공정평균의 변화는 크고 시료의 크기도 큰 경우? 29. 다음 20개의 데이터의 중위수는 얼마인가? 1. 152.5, 30. 부적합률에 대한 계량형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양쪽 규격한계의 결합관리의 경우 상한합격 판정치 AU를 구하는 직은? 4. 앵컴 HA 시그마 31. 모주적합수 M은 25인 공정에 대해 작업방법을 변경한 후에 확인해보니 표본부적합수 C는 20으로 나타났다. 모부적합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정으로 맞는 것은? 4. 유제로는 마이너스 1.0으로 H제로 채택, 모부적합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 32. 어떤 상관표로부터 계산한 결과가? 4.855, 63.55, SXX는 92.90, SXY는 651.69였을 때 X를 독립변수로 하는 흑이직선식은? 2. Y는 29.50 플러스 7.014X 33. 새로운 작업방법으로 시험제작한 화학약품의 성분 함유량의 모평균이 기준으로 설정된 값과 같은지의 여부를 검정하고자 할 때 검정통계량의 식으로 맞는 것은? 3. 34.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측정값의 시그마값이 작을수록 측정값의 정밀도는 나빠진다. 35. R관리도에서 관기계수가 1.3이었다면 이 공정에 대한 판정으로 맞는 것은? 1. 급간 변동이 크다. 36. 기대치와 분산의 계산식 중 틀린 것은? 3. V시그마인은 2뮤 37. 다음 자료로서 X관리도의 UCL을 구하면? 4. 7.19 38.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방법으로 맞는 것은? 1. 특성치에 의한 표시방법 39. 좋은 관리도로서 가져야 할 조건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 공정이 이상상태로 전환되면 이를 빨리 탐지하면서 오경보가 작은 관리도 40. 어떤 정규모 집단으로부터 N은구의 랜덤 샘플을 추출 구하여 H0-MU58, H0-MU58의 가설을 1%의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려고 한다. 만일 시그마이옥이라면 채트격은? 2.306, T0.99은 3.355이다. 2. 52.848, 63.152 41. MRP 시스템의 투입자료가 아닌 것은? 2. 제품 설계도 42. 포드 시스템의 생산 표준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작업자의 단순화 43. 생산 지스템의 운영 시 수행 목표가 되는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고 44. 다음에서 설비 효율을 저해하는 7대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4. 기역 1. 미음 비읍 2. 지치 45. 구매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거래업체의 수 46.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대와 패가치 기준은 낙관 개수를 사용한다 47. 워크 샘플링 기법을 이용하여 표준 시간을 결정하기 적합한 작업 일용으로 맞는 것은? 3. 주기가 길고 비반복적인 작업 48. 지트 시스템과 MRP 시스템을 비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3. 지트 시스템은에서 작업자 관리는 지시, 명령에 의하지만 MRP 시스템은 의견일치 등의 합의제에 의해 관리한다 49. 4가지 주문 작업을 일대의 기계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최소 납기일 규칙에 의해 작업 순서를 결정할 경우 최대 납기지 연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3. 월 7일 50. 총괄 생산 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기법이 아닌 것은? 4. 라인 멜련신 기법 52. 라인 생산 시스템의 균형 요율에 관한 산출식으로 틀린 것은? 4. 52. 길브레스 부부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치 분석 53. 아중활동 분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사이클 시간이 길고 비반복적인 작업을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 54. 설비 보전 중 지역 보전의 단점이 아닌 것은? 2. 작업 의뢰에서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55.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방법 연구에서 작업 구분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공정단 이작업 요소 작업 동작 요소 56.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 수요나 공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주로 범용 설비를 이용하여 구성하는 배치 형태는? 1. 공정별 배치 57. 간트 차트가 지니고 있는 결점이 아닌 것은? 2. 작업의 성과를 작업장별로 파악하기 어렵다 58. 어떤 제품의 판매가격은 1000원, 생산량이 2만개이다 이 제품의 고정비는 120만원, 변동비는 400만원일 때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인가? 2. 150만원 59. 수요액집 방법 중 N기간 단순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최적 N을 수리적 모형으로 결정하기 용이하다 60. 구매 전략 중 중앙구매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소량의 품목을 긴급 구매하는 데 유리하다 62. Y 제품의 수명시험 결과 얻은 데이터를 Y불 확률지를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더니 형상 모수 M은 1.0, 척도 모수 에타 3500시간, 위치 모수 R은 0이 되었다 이 제품의 MTBF는 얼마인가? 0.88623, 감마 1.0000, 감마 1.32934이다 3. 3500시간 62. 계량 1의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 수와 총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총시험 시간까지 시험하여 발생한 고장 개수가 합격 판정 개수보다 적을 경우 로트를 합격하는 시험 방법은? 4. 정시 중단 시험 63. 신뢰도가 R인 부품 3개가 병렬 결합 모델로 설계되어 있을 때 시스템 신뢰도의 표현으로 맞는 것은? 2. 3R-3R2-R3 64. 그림은 고장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6조 곡선이다 각 고장기관을 맞게 나타낸 것은? 3. 기억초기 고장기관, 미은오발 고장기관, 디근마모 고장기관 65. 제조 공정에 있는 한 기계의 가동시간과 고장수리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표와 같았다 데이터로부터 이 기계의 가용도를 구하면 약 몇 퍼센트인가? 3. 81.1 66. 엔게은 아이템을 수명시험하여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T1, TN으로 얻었다 고장 포함수 F의 추정을 평균 순위법으로 한다면 이 아이템이 TR 이상 고장에 없을 신뢰도는 얼마로 추정할 수 있는가? 2. 67. 수명 분포가 지수분포인 부품 N개의 고장시간이 각각 XN, CN일 때 고장률 람다에 대한 추정치 람다는? 1. 68. Y블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비가역 특성을 가짐으로 사용이 편리하다 69. 우선적 엔드게이트가 있는 고장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입력사상 A, B, C가 모두 발생하고 입력사상 A가 B보다 우선적으로 발생될 때 정상사상이 발생된다 70.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2. 0.8839 71. 그림과 같이 4개의 부품의 직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1. R1, R2, R3, R4 72. 시험 분석 및 시정조치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성 척도가 점진직으로 향상되는 과정에 대한 시험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신뢰성 성장시험 73. 체계 전체의 설계 목표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하위 체계에 대하여 각각 신뢰성 목표치를 배분하는 신뢰성 배분의 일반적인 방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고성능을 요구하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높은 목표치를 배분한다 74. 일반적인 품에와 분해 레벨의 배열 순서로 맞는 것은? 4. 시스템 서브 시스템 컴포넌트 부품 75. 어떤 재료의 강도는 평균 40kg의 매미이고 표준 편차가 4kg의 매미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재료에 걸리는 부하는 평균이 25kg의 매미이고 표준 편차가 3kg의 매미이다 이때 재료가 파괴될 확률은 약 얼마인가? 0.02 이치로 P는 0.00135이다 1. 0.00135 76. 온도에 의한 기숙수명시험에서 고장의 가속에 모형화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명 스트레스 관계식 모형은? 2. 아레니우스 모형 77. 기계 시의 평균 고장률이 0.001시간인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 100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1. 0.9048 78. Y수리계 시스템을 총 50시간 동안 연속 사용한 경우 5회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각각의 수리시간이 0.5, 0.5, 1.0, 1.5, 1.5시간이었다면 MTBF는 얼마인가? 2. 9시간 79.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고유실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4. 병렬 및 대기 리던던시 활용 80. 히로 앵계를 샘플링하여 미리 정해진 시험 중단시간인 T0시간까지 시험하고 T0시간이 되면 시험을 중단하는 정시 중단시험에서 평균 수명을 구하는 식은? 4. 81. 품질 경영의 성숙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품질 코스트 프로그램의 추진 단계를 기술한 것 중 단계별 내용이 틀린 것은? 2. 제2단계인 품질 경영 정착에서는 품질 경영이 기업 시스템의 필수 기능이 되는 관계이다. 82. 허즈버그의 동기요인 위생요인 이론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승진 지휘 83. 기업에서 제한활동이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은 분명하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은? 4. 종업원 개인들 간의 업무 수행 능력 차이와 자부심 결려 84. Y 품질 특성 값의 규격은 50에서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균 값이 55. 표준 편차가 1인 공정의 시그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4. 5. 시그마 수준 85. 버만이 제시한 표준화 공간에서 표준화의 구조 중 국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공업기술 86. 품질에 대해서 사용자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주관적 측면과 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표현하는 객관측 측면을 함께 고려한 품질의 이원적 인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역품질 요소 품질에 대해 충족되는 충족되지 않든 만족도 불만도 없음 87. 고객 만족 영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 벤치마킹한 고객 만족 경영의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88. 품질 코스트의 한 요소인 실패 코스트와 적합비용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 적합비용이 증가되면 실패 코스트는 줄어든다 89. 제조 공정에 관한 사내 표준화의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내용이 신기술이나 특수한 것일 것 90. 측정 오차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 계측 방법의 차이에 의한 오차 91. 과거의 제조 중심 품질 관리 활동과 현재의 기업 단위 활동의 품질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과거의 품질 관리는 고객 만족과 경제적 생산을 강조한다면 현대의 품질 경영은 요구 충족을 강조한다 92. 품질 관리 부서가 해야 하는 업무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정 모니터링 93. 공정의 산포가 규격의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보다 클 때 조처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규격을 좁힌다 94. 품질 관리의 기능은 4개의 기능으로 대별하여 사이클을 형성한다 품질 관리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 품질의 관리 95. 포터는 품질에 관한 경쟁 전략에 대해 기본적 접근 방법으로 3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3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소형화 96. 국가 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IEC 97. 다음은 신QC 7가지 도구 중 어느 것을 설명한 것인가? 2. 친화도법 98. 품질 경영 시스템기 본사항과 용어의 기술된 품질 경영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과 증시 99. NNO 알관리도에서 0.790, 0.008을 얻었다 규격이 0.785에서 0.795인 경우에 공정 능력비는 약 얼마인가? 4. 2.064 100. 설계 결함에 의한 제품 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발 설계 부문의 예방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공급물품의 지속적인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와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5. 공급물품의 지속적인 품질 경영할 수 없는 beleza